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느 국가도 압도적인 힘을 갖지 못하도록 상대국을 견제하여 힘의 균형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된다고 본다. 현실주의적 관점이죠. 반면 B는 국제연맹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대응하여 평화가 유지된다고 본다. 자유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선과 공동체 의식이 존재한다고 본다. 보편적 선과 공동체 의식.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존재한다고 보지 않죠. 그 다음에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국제규범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렇죠.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강조하겠죠. 국가가 스스로 국력을 증가시켜 상대적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 생존할 수 있다.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죠. 현실주의적 관점의 얘기죠. A의 얘기고요. 국가 간 공동의 이익을 추구를 통해 전체 국가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조화된다. 현실주의는 안 되고 자유주의는 되겠죠. 배타적 국익 추구를 인한 국제사회 갈등을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중앙정부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아요. 두 관점 모두.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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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